안녕하세요. NCS 직업기초능력, 정보능력 송정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모듈학습과 더불어서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능력은 정보 직군과 기술 직군에서 특히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인해서 출제 직군이랑 이런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능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출제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에서는 엑셀의 사용법 그리고 단축기 사용처럼 오피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처리 능력입니다. 정보처리 능력은 상품 분류 코드에 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조건을 활용해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꼭 한번 더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듈학습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컴퓨터 활용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컴퓨터 이론, 인터넷의 사용, 소프트웨어 사용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정보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능력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 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이 조직된 정보를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세부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정보 수집,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능력을 왜 배우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걸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직장에서 기본적인 컴퓨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정보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와 사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며 컴퓨터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정보의 처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와 정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를 얘기하며 정보 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예요. 아직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가 되지 않은 숫자나 문자의 단순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 없이 퍼져 있는 언어 하나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보는 인포메이션인데요.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자료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 가공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다시 생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게 필요한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수집한 후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지식은 정보가 더 넓은 시간,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 또는 이론적으로 우상화되거나 정립되어 있는 일반화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가치인데요. 정보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적시성이라고 하는데 적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원하는 시간에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필요한데 정보가 제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정보로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독점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가 되고 나면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정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보의 가치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와 사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와 사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보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을 하는 부분이며 또한 보다 유익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우리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전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여긴다. 전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수평적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정보화 사회니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니 상품의 정보나 서비스 그 다음에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이런 사회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정보 즉 정보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도 아무렇지 않게 전화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사회들을 바로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미래 사회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에서는요. 부가 가치 창출 요인이 기존의 토지 자본 노동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 개방,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다국적 기업의 국내 설치 등으로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에서 미래 사회로 가기 위해서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식 중에서도 특히 과학적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보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와 사회가 되어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정보 검색과 관리와 전파 부분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 검색의 경우에는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많은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 인터넷 상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정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관리는 자신이 검색한 내용을 파일로 또는 인쇄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그 찾는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정보의 전파입니다. 우리 정보 전파는요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정보들이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자료가 아닌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로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 수행 분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업 경영 분야입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생산, 판매, 회계, 그 다음에 재무, 인사, 조직관리, 금융 업무 등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예는요 경영 정보 시스템인데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경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의 각 부처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을 해서 종합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을 하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자료 처리 기능과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 의사결정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진 게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자 디시정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뽑아내요.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게 되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그 다음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기업 전반에서 지금 다 사용되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행정 분야입니다. 민원 처리나 행정 통계 등의 행정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민원 서류의 원격 발급, 은행에서 세금 납부하는 것, 그 다음에 가상우체국, 전자주민카드 이런 부분들이 행정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는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발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공업, 상업, 농업, 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되어져서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공업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제품의 수주, 설계, 제조, 검사, 출하 등 모든 공정 과정을 자동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매출액 계산, 원가 및 재고 관리 등 판매 시점 관리라고 해서 포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또한 농업, 재배 시설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일조 시간 등을 사람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어업에서도 어로를 개척하고 양식장의 환경을 제어하며 자동안전관리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자동화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교육, 연구소, 출판, 가정, 도서관, 예술 분야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교육 같은 경우에서도 인터넷 강의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도 기존에는 종이책만 나왔다고 한다면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전자책도 출판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 수행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정보의 기획, 수집, 관리, 활용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시면 정보의 기획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5W, 5W라고도 얘기하고요. 2H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하원칙이라고 아시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되는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볼게요. What, 무엇을? 그래서 정보의 입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 누가 이 정보를 가져갈 건데? 라는 부분. Where, 어디에서. 그래서 정보의 소스, 즉 정보원을 파악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정보를 가져올 건데? 언제까지? When, 언제까지? 그래서 정보의 요구, 수집 시점을 고려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할 거고, 여기에서 이만큼의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왜? 정보의 필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자료에서 정보로 넘어갈 때 자료는 가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보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필요 목적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후 누가? 정보 활동의 주체를 생각해 주셔야 되며 How, 어떻게? 라고 해서 정보의 수집 방법을 검토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육하원칙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정보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되죠. How much라고 합니다. 얼마나? 라는 말이죠. 정보의 수집에 효용성을 중시 여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보 수집이 있는데요.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점,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는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목적성, 용이성, 유용성을 고려해서 문제 해결이나 결론 도출에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하는 거죠. 내가 사용하기 쉬운 대로.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쉬운 대로 가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부분에서 기본 활용에는 정보 기기에 대한 이해, 최신 기술의 주요 기능, 특성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니 정보가 필요하다니 문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찾은 정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